뭐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들이 뭐 프로모델 어렵지 않아요 뭐 프로모델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 프로모델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명이라도 끌어들어 보려고 쉽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프로모델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게 아니에요 뭐 자고 일어나면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게 아니야 근데 다 그런걸 요구해요 뭐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뭐 말해주세요 이렇게 치핑하는 것도 알려주면 다 못해요 관찰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까져 있는가 어떻게 벗겨져 있는가 그걸 눈으로 세세히 보면서 또 직접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다가 잘못되면 또 지워서 다시 해보고 진짜 책상 같은데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몇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아니면 하루종일 그렇게 해도 해도 되는게 프로모델 되기도 하고 또 안되기도 하고요 진짜 말이 헛나오는데 흥불하니까 제발 프로모델 좀 쉽게 보지 마세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명이라도 더 끌어들여 보고 싶어가지고 당신 정도도 프로모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왜냐면 그래도 잘 따라들 옷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들 말을 했더니 프로모델 너무 얕잡고 쉬워보고 뭐 아빠와 함께 만드는 뭐 그런정도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슨 아빠와 함께 프로모델이야 그거는 이벤트성으로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해준 거 정말 쉬운 거 그냥 뚝딱뚝 조립하면 30분 만에 조립할 수 있는 거 그런거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다 준비를 해준 거지 근데 그거 몇번 해봤다고 프로모델은 뭐 그런거 아니냐고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런 말들 하는데 제발 모르면 아무 아 진짜 말은 해서 뭐 할까요 진짜 답답한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진짜 프로모델 지금까지 제가 한 28년 29년째 만들어 오고 있고요 프로모델 수업을 한 14년 15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도 모르면서 뭐 이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할 수 있겠죠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잘하는 것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당연히 큰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기초적인게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 기초적인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것도 자세히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등치 큰 거 그냥 부품 엄청 많은 거 들고 갖고 이정도는 해야 뭐 남자 아닙니까 쥐할만한 거 할 줄 알아도 제대로만 만들 줄 알면 우린 다 알죠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프로모델 잘하는구나 아 이 사람 입으로 만드는구나 앞으로는 저도 이렇게 작업하는 영상들 올리면서 좀 잔소리 좀 심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야 너도 프로모델 만들 수 있어 그거 좋긴 좋아요 그건 좋긴 좋은데 자기 수준을 좀 알고서 말들 함부로 좀 하지 마시고요 좀 내 위치를 알아야죠 우리도 만들면 만들수록 입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진짜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강사인 저보다 잘하는 수강생들도 있었어요 그분들 더 잘하실 수 있게 당연히 그분들이 더 잘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그래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아 저분 이거 굉장히 잘하셨는데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앞으로 크게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프로모델 만드실 때 좀 신중하게들 너무 야쭤보지 마시고 막 대충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뭐 자신감은 좋아요 자신감은 좋은데 자만심은 갖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만들어요 이걸 손으로 하지 손으로 하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뭐가 부족할까 저 사람 뭘 잘할까 답답하면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언제 본 거예요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 아무튼 옛날에 보긴 봤어요 이게 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인상 깊으면 저장을 해놓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그걸 보고 따라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프로모델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치핑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까진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서리부터 먼저까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모서리부터 먼저 시작해서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그렇게 요령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럽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리얼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뭐 패턴이 있고 뭐 요령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건 다 잔재주입니다 잔재주 뭐 꼰대 같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프로모델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고 뭐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뭐 장난감 당신들 눈에는 장난감으로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거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낚시도 열심히들 하고 있고 바이크도 열심히 사이클도 열심히 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프로라고 해주고 골프도 열심히 치고 그런 사람들은 막 프로라고 해주는데 우리는 암만 잘 만들어도 아마추어래요 아 참 그런 소리 들으면 하고 싶겠냐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몇 년 몇 달 정말 죽어라 노력들 하고 있거든요 암튼 제가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는데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들이들 보시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들 해보고요 앞으로 작업들 하실 때 너무너무 대충들 하지 마시고 전 이거 밖에 못해요가 아니라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 한번 도전해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들 좀 가져보시고 적당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한 4년 5년 6년 7년 이 정도 해봤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넘어갈 줄 알아야죠 기피할 게 아니라 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해봐야 할 줄 알아야죠 아 진짜 말이 막 헛나오네 언제까지 피하고 살 거냐 이거요 안 그러면 진짜 극복 못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키워지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노력들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분들은 굳이 제가 이런 말 해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혼자 만들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해볼게요